하… 얘들아… 우리 귀신적으로 청소 좀 하고 살자… 이게 뭐야… 으… 귀신 나올 거 같애… 엥? 이래가지고는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다들 청소부터 하자! 선생! 꼭 청소를 해야 하나? 청소를 할 시 급격히 깨끗해진데 심장이 놀라… 사망에 이를 수 있데도… 놀라 뒤지나 모닝스타 맞고 뒤지나 뒤지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냥 모닝스타로 빨리 뒤져버리는 건 어때? 누, 누구도 이 몸에게 제안 따위 할 수 없다! 이 몸은 청소를 할 것이다! 지금부터 역할분담을 할 건데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? 러시안 룰렛 으악! 미쳤어! 몰아주기 당첨… 뭘 당첨이야! 너네 정말 안 되겠다… 두 판인 쓰레기 줍고 해수는 걸레질 구리는 분리수거 나세는 나머지 정리해 지금부터 한 시간내 끝내는 게 좋을 거야! 어? 걸레가 어딨지? 어딨긴 어딨어! 바로 여기 있잖냐! 어디… 안 보여… 바로 니 대가리에 있잖냐! 이 걸레… 미녀 출시했다! 플레이스터에서 지금 다운로드하십쇼! 뭐야? 왜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지? 히히! 히히! 고만 흘려 새끼야 고만! 히히! 저게! 뭐야! 왜 기타는 안 빠져? 히히! 너 일부러 그랬지? 너 오늘 그냥 쓰레기랑 소박 시켜줄라니까 일로와! 일로와! 히히히히히! 사, 살려주세요! 히히히히히! 히히히히! 히히히!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허약해 이 창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! 어? 어? 언젠가 창문 밖 푸른 하늘을 보며 나도 꾸… 히히히! 히히! 왜? 쓸개! 쓸어봐! 쓸어보라니까! 왜? 못하겠어? 무슨 소리! 이 몸이니까 더러운 먼지 하나 못 쓸 거라고 생각하나? 어? 네가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긴 하냐? 뭐씨? 더러운 먼지 주제에 감히 내게… 나는… 더러운 먼지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넌 먼지도 아닌 게 왜 맨날 주변에 백해무익만 주고 아무 짝에 쓸모도 없이 사냐? 그렇게 사는 네가 진정 더러운 먼지 쓰레기 아닐까? 뭐… 뭐씨? 엥? 네 선생도 널 맡으려고 교원 자격증 받고 선생님나 현타 오겠다! 나였음 널 맡을 바에 먼지가… 아… 아대요… 시끄러… 어? 아까 그 자식은 어디로 튀었지? 치! 모처럼 몇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흑염룡을 날뛰게 할 좋은 기회였건만! 쩌쩌… 잠깐! 왜… 그거… 달아 엑스칼리버! 복주의 시간이다!!! 짜잔! 얘들아 내가 뭘 가져왔게! 이거? 아까 원장쌤이 원장실에서 흑이랑 깨진 화분 빨아들이고 있길래 호드닥 뿌려왔지! 봉! 엄청나지? 엄청 깔끔해졌지? 이게 다 내 덕… 어라… 와 씨! 저게 뭐야! 으흑… 그렇군… 저건… 먼지들이 합쳐져 생긴… 괴물이다… 뭐? 그럼 어떡해… 으아하… 긴같이 네를 존나 센촌 나세님 제발 저 거대 먼지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!!! 니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아 이 정수리 탈모기야!!! 으흑… 이… 이렇게 된 이상 텔레파시로 선생님을 부르는 수밖에… 이야아아아아악!!! 선생님… 우리 지금 위험에 처했어요… 제발 구하러 와주세요… 어? 에? 선생님… 아래 정글은 호흥 처해야 이김 제발 할라인 좀 서요!!! 이… 이것들이 대체 뭐라는 거야!!! 너희! 하라는 청소는 안 하고 뭐… 쌤! 역시 우릴 구해주러 와줬구나!!! 알려줘… 다 저러면서 크는 거지…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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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